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이제 브리핑을 드리고 그다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더불음주당 야당의 후보들의 사전 투표 득표수가 대부분 다 이제 조작이 됐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벗겨내는 작업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이제 복구를 지금 재야 전문가께서 거의 뭐 날밤을 세우다시피 그렇게 조금 전까지 또 제가 하고 통화를 할 정도니까 그러니까 밤을 꼬박 세우신 거죠. 이제 그런 실제 사전투표자수로 이렇게 복원을 해보니까 예상한 대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아주 잘 싸웠네요. 아주 잘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득표수를 지금 한참 이제 복원을 시켜나가니까 한 최소 155석 이상 비례대표를 포함해 가반수를 훌쩍 넘긴 거죠. 155석에서 한 160석까지 그러니까 아주 잘 싸운 겁니다. 예상한 대로. 그래서 이제 4월 10일 총선 이전에 늘 이렇게 강조한 바와 같이 사전 투표 조작을 막을 수가 있으면 상당폭으로 국민의힘이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제 마지막에 의로 문제라든지 는 조금 악재가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관계없이 국민의힘이 무난하게 잘 싸울 것이고 또 한국의 그런 나이가 들어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보수청 들이 대부분 미구나 고우나 국민의 힘을 선택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이제 서서히 드러나는 것이 4시 정도의 제야전문가의 그런 메시지를 받았으니까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수정보안 작업을 오늘 원래는 경기도를 여러분들에게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더 정확도를 꾀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경기도는 내일 정도에 발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힘당이 과반수를 훌쩍 넘은 거죠. 그러니까 그 전국에 뭐 한 예를 들면 290만 표 가까이 이렇게 집어넣었 않습니까 전국에 한 250여 개의 선거구에서 260만 표 정도를 집어넣고 이 서울만 하더라도 60만 표 이상 정도를 집어넣은 거지 않습니까 67만 표 정도. 그럼 서울이 67만 표를 더불당 후보에게 더해줬으면 48개 선거구를 하게 되면 대개 만 한 2천 표에서 심지어 만 8천 표까지 투입한 더해준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잘 싸운 겁니다. 특히 이제 오늘은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의 교과서라고 불리는 정도로 용인정의 이은주 후보 이은주 후보의 당선 내용을 아주 소상하게 여러분들에게 밝혀드리겠습니다. 아주 전형적으로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교과서에 해당할 정도의 그런 사례이고 무려 만 8천 표 정도를 위조 사전투표지 로 조성을 해가지고 이은주 후보를 밀어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개 경기도에는 일반적으로 4장당 한 장을 투입했는데 이은주 후보 같은 경우는 3장당 한 장의 위조 투표를 투입해가지고 만 8천 표 이상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김근식 후보한테 만 8천 표를 집어넣어 낙선을 시켰는데 그 만 8천 표보다 김근식 후보보다 더 많은 표를 이렇게 투입한 것이 밝혀 졌기 때문에 그 내용은 두 파트로 나누어가지고 상세하게 그러니까 사전투표 득표수 교과서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엊그제 국민의힘의 여의도 연구원에서 주최한 그런 낙선자들의 총선에 대한 평가 세미나이기 때문에 대통령 이미지가 워낙 안 좋아가지고 정말 피를 받고 아무래도 그런 전세를 역전시킬 수 없었다. 중앙일보 기자 출신인 김종혁 후보 고향병을 이번에 특별하게 여러분들 분석을 해보니까 김종혁 후보가 큰 폭으로 4천 표 이상 정도로 이릅니다. 승리한 후보입니다. 그게 당선자인 거죠. 오늘 그런 내용을 보면 10억 분의 1 정도의 정밀도를 요구하는 대한민국의 그런 양대축에 당하는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그런 종합반도체 기업들이 고대역폭 메모리라는 그런 ai 이름의 혁명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제품을 초정밀도입니다. 아마 자동차의 부품이 100mm 분의 1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대로 어마어마한 그런 초정밀도의 그런 전쟁에서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연전연성하고 있는데 비해가지고 기자들과 교수들과 검사들과 판사들과 변호사들이 주류를 차지하는 소위 대한민국의 권력의 지형도에서 문과들이 대부분 거의 압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회에서 그 여러분들 표 하나 여러분들 계산을 못하는 사회가 돼버린 것이고 그 표를 과하게 힘을 이용해가지고 낱낱이 소상히 그렇게 밝혀도 그것을 덮는 대통령 덮는 법무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툭 까놓고 이야기 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앞날이 참 캄캄합니다. 저는 캄캄한 앞날을 가지고 그것이 밝고 찬란하다 그렇게 이런 포장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용을 여러분이 상시하게 들으시고 이 내용을 정확히 아신 다음에 주변에 많이 확산을 시켜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또 후반부에는 어김없이 엔비디아가 슈퍼컴을 여러분들 배치 하는 소위 글레이스 호프 g200을 탑재한 gpu 그래픽 처리 장치가 여러분들 정보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하나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무려 8개를 여러분들 설치한 그런 슈퍼컴을 여러분들 출시해가지고 처음으로 오픈 ai 사이에 젠슨 황이 직접 방문해서 전달하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것을 보면 여러분 그 안에 가장 핵심인 이 엔비디아가 직접 설계 하고 그것을 위탁 생산한 대만 반도체 tsmc가 생산한 gpu 그레이스 호프 200 모델이 8개가 설치가 되는데 그것이 여러분 작업을 해나가는 데 필요한 메모리를 전부 다 sk하이닉스가 공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엊그제 12조를 팔아가 3조를 벌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얼마나 참 자랑스럽습니까 오늘 오픈 ai 사라든지 마이크로소프 사이 여러분들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 라는 이런 모든 것들이 대한민국 의 양대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가 만든 아주 고난도의 기술인 고대 역풍 메모리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아마 한민족 역사에서 인류발전에 가장 크게 기여한 그런 순간일 겁니다 아마 우리가 거북순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활자도 최초로 만들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세계사에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여를 당신이 뭐 했냐 그렇게 하면 저는 이제 앞으로는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hbm을 엔비디아에 제공해 가지고 빅테크발 소위 생성형 ai 혁명을 가능하게 한 가장 중심적인 국가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시대를 살고 있는 는 겁니다 정치가 제자리를 잡고 선거 문제가 좀 제자리를 밟을 수 가 있으면 나라가 참 앞날이 밝을 것 같은데 오늘 그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